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11일 날 열렸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첫 재판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대리한 변호인척이 법정에서 행한 발언은 간단 명론하지만 그 파장이 상당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을 맡고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저희들이 따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간사업자들은 성남시 시장이 결정한 방침을 따랐을 뿐이고 어떤 종류의 배임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바로 김만배 씨의 변호인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김만배 측 변호인들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김만배 씨 스스로가 밝힌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김만배 씨의 변호인척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결국 그분은 이꼴 그분은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당시 성남시 시장 이재명과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인 김만배 변호인척의 주장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 시장을 맡았던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충실하게 민간사업자들은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가 없습니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같은 그런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만배 측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측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시 이런 주장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 등에 우리가 재소하겠다. 이재명은 지시한 게 없다는 겁니다. 성남시 시장 이재명의 결정한 방침에 따라 이것이 지시라고 이렇게 표명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피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참고로 1월 10일 날 조선일보의 김정환 기자는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재명 지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강된 그런 반응을 민주당 측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시라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민주당의 실질적인 불만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1월 11일 날 오전 서일 유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변론에 따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각각 재소할 예정입니다. 김만배 씨 재판 중에 변론을 토대로 대대적인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시 등 키워드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기사 내용도 우리 측의 반론의 제목극의 같은 크기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사 내용도 우리 반론이 같은 양으로 보도되지 않는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소하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보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 보도를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이재명 지시는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성남시장의 지시는 괜찮은데 이재명 지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건데 어떻게 그걸 쓰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주장이죠. 오늘 판결이 있었습니까. 이런 동문수답을 했던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지시라는 보도가 확산되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 자세를 변화시켰습니다. 1월 10일 날 기자들을 만난 자룡 속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꾸 사소한 것을 갖고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검찰에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관한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기 이야기인지 아니면 남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말은 어떻게 천상유수처럼 그렇게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식 있는 국민들은 김만배 씨 측이 이재명 후보 측이 요구하는 대로 척척 알아서 길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김만배 측 배노인들은 솔직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씨의 지시대로 방침대로 저희들이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변론 이외에 과연 변호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성남시 시장의 방침이나 지시가 없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했습니까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모든 책임을 다 뒤덮어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금세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이 끝까지 모두 입을 맞출 것인가? 그게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모두 다 미래 근력의 탄생을 위해서 끝까지 그냥 입을 담을 것인가?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바꾸어서 실상 가운데 약간이라도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소설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좀 더 실감나게 주장을 펼칩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김만배 일당 중 한 명이라도 빡쳐서 가로열고 유동규가 요즘 많이 빡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가로 닫고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것 1억 원 이상만 불면 바로 긴급체포감입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 경우에는 90% 이상 나오게 됩니다. 친녀법관으로 알려진 문성관한테 걸려도 영장이 나올 것입니다. 기소되면 특가법 뇌물 특경법 배임이란 그런 혐의로 30년 이상 진역을 받는다하게 제 하버드 로스쿨 졸업장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황당하고 위험한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랜 B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강용석 변호사의 그런 항상 톡톡 쏘는 그런 맛이 있죠. 어쨌든 법률가 입장에서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대선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나라입니다. 정말 소설 같은 후보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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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